오늘은 출애국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와의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자 모세의 진정한 모습을 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서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는 막다른 골목에 달았을 때의 백성들의 모습과 지도자 모세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방금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극한 상황 정말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태양남 사면 초과에 이렇게 몰아넣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애국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신임을 받지 못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모세를 선택해서 신임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맡기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의 바로를 비롯해서 애국 사람들은 모세를 아직 절대적인 지도자로 믿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겁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지도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그 애국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의 신분을 확실하게 올려주는 세워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추레국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레국기 4장 16절에 보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때는 모세가 계속 빼고 안 가려고 하니까 지도자가 안 되겠다고 하니까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되겠다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위기에서 진태양난의 위기에서 진정한 지도자 모세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간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 조석지변하는 아침에 먹은 마음 다르고 저녁에 먹은 마음 다른 이런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을 확실하게 세워주지 않는 한 앞으로의 남은 여정이 힘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다른 골목까지 극한의 장소까지 몰아 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로가 뒤에서 추적하고 오면서 쾌제를 불렀겠죠. 저들이 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가 뒤에서 추적하고 따라오는데 홍해가 가로막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바로가 얼마나 쾌제를 불렀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애국군대, 전군대, 특별병기 600승과 애국의 정예부대, 장관들, 바로는 총동원해서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홍해 앞에 60만이라지만 애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모여 있고 애국의 모든 군대들이 다 모여 있는 거기에서 모세와 바로가 11번째 대결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하고 바로하고 10번의 재앙은 참 궁궐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들었고 또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만 보았지 모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현장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다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뉴스로 듣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할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열한 번째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모세의 믿음 지도자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갈 건가 정말 말씀에 나타난 지도자의 모세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바로왕 쫄개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쇄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모세의 믿음을 갖고 앞으로 생애를 살아가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있던 뒤에 애국의 정예부대가 쫓아오든 세계 최강군대가 쫓아오든 최고 권력자 바로가 따라오든 아무거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두려워하죠. 사람은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첫째 보면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도 믿음은 있었어요. 우리가 투항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떨 때 두려워하느냐 자신보다 강한 자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자동적으로 엄습해 옵니다. 우리가 무서운 짐승을 만나면은 적인데 물려보지 않아도 당하지 않아도 얼마나 무섭다는 걸 자동적으로 알잖아요.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애국 백성들은 애국의 정의 부대들은 최고로 훈련 잘 된 부대였어요. 군대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힘으로 싸워서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의 특별 병거 600승 잘 훈련된 전투부대 장관들 바로가 총동원해서 따라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도관에 던지다 그러잖아요. 바로도 아마 따라오면서 승리를 확신했을 거예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저기를 가고 있나 이제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와 바로의 왕의 열한 번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자연스럽게 모세가 어떤 분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죠. 왜?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참 이런 어려운 고비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따라오는 이런 참 절도 띄도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태양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항상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여잡고 기도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래 살아가는 분들과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도 내 어깨의 짐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그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국군대가 출병하면서 바로가 아마 내가 바로 같으면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반드시 잡아오든지 저들이 가져간 재산이 얼마입니까? 다 가져갔거든요. 금은보화를 장신구를 그러면 어머니들도 부모들도 자식들이 출병할 때 부탁했을 거예요. 반드시 저들이 가져간 금은보화를 찾아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장가도 못 가고 동생 시집도 못 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반드시 잡아와야 된다. 그렇게 용기를 북도돋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국기 3장 22절에 보면 여인마다 그 이웃사랑과 및 자기 집에 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과 너희 자녀들을 꾸미고 가라. 출애국하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애국사람들로서는 황당했겠어요. 그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재앙이 하나 내리고 이게 끝인가 두 개 내리기 이게 끝인가 했는데 장자까지 죽게 되는 열 번째 재앙까지 맞으니까 애국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무슨 재앙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준 거예요. 빨리 내보내라. 빨리 내보내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집에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엘에 추적하는 애국의 600승 정해부대입니까? 잘 훈련된 애국의 정해부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입니까? 모세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심히 두렵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애국 모든 사람들을 수장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질 것이고 그 모든 근심 염려는 우리 뒤에 홍해바다에 다 빠트려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래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으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안심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부여잡고 엘리아 엘리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암흑기 없거든요 그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희망적인 메시지에요 항상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메시지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삶에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인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가 안 나오려고 했지 않느냐 자기네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블레임할 때 컴플레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쟤 나타날 때부터 내가 알았어 쟤가 처음부터 사기꾼인지 알았어 사기당하고는 안 뒤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냐 쟤 믿지 말라고 했지 자기네들끼리 별별 소리 다 했을 거예요 내가 모세가 나타날 때부터 알았다 애국 사람들에게 죽을지 알았다 우리가 모세를 정말 빨리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애국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미국 법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죠 사람이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보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 심폐소생 수술을 하다 보면 한 5cm 이상 내려갔다 올려갔다 해야 되니까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런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살아나서 보니까 자기 갈비뼈가 부러졌거든요 그 살려준 사람 수술을 한 거예요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아마 한국도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애국에서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지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왜 전멸 위기니까요 아들을 나만 다 죽여버리는데 그 극한 상황에서 출애굽시켜놨더만 우리가 그걸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면 이런 소리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앞에 홍해 가로 놓여 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 따라오고 모르긴 해도 현대 신앙인들도 대부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걸요 애국에 버려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 그렇지만은 믿음을 내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컴플레인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극한 상황이 닥쳐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오든지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과거에 얼메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한묵무게 자기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애국군대도 다 수장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버려두라 또 컴플레야 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죽게 하느냐 하던만은 또 우리를 버려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고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던요 애국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 참 목숨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소리를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게 되니까 이런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버려두라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도 많이 했고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모들이 이런 간섭하고 저런 간섭하고 예를 들어서 공부해라 뭐 이런 것 집안 청소를 해라 일을 좀 도와라 이러면 버려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 또 자식들 보고 너 방청소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러면 그 자식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버려두세요 제발 나 버려두세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버려두면 다 죽습니다 혹시 모세가 40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으면 버려두라 했으면 그래 니 맘대로 해라 우리는 가고 싶은 사람 따라와라 그러고 데려갔을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모세는 80세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버려두고 가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지를 않으시죠 그건 사꾼들이죠 그건 가짜 지도자죠 진정한 지도자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세도 이스라엘 점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잖아요 버려두라도 안 버려두죠 이 사람들이 버려두었으면 몇 명 애국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홍해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면 그런데도 버려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과거에 예수 잘 믿던 사람들 교회 잘 다녔다고 이야기하죠 교회 열심히 다녔던 애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왜 버려두라는 거예요 어디 죄악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폐망의 자리에 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도요 그 전지를 하고 자르지 않고 이러면 기둥으로 쓸모있는 기둥으로 훌륭한 유실수로 열매를 많이 맺는 유실수로 자랄 수가 없어요 가지를 잘라줘요 가지를 자르면 전지라 그러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무는 나무는 고통스럽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버려두라 그러겠죠 제발 주인님 버려두세요 그거 나 아파 죽겠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잘라주고 잘 가꾸었을 때에 훌륭한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제목으로 쓸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버려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버려둬보세요 자녀들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버려둔 자녀들 잘된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끊임없는 관심과 도와주고 잘못 가는 거 그쪽으로 이쪽으로 회초리를 때리든지 지팡이로 끓이든지 맥살을 잡아 끌고 오든지 해야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요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속으로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불편한 거예요 죄악이 많으니까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정말 모세가 온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안 버리고 끌고 가듯이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이웃들 교회 다니다가 잘 안 다니던 그들을 그 죄악의 장소에서 버려두지 마시고 이끌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우리라 14절입니다 요하께서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요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아라 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지도자는 역시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버려두라고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모세는 요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우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보라 제가 이 말씀을 출애국기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도자 모세를 부르는 과정을 보시면은 모세가 40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애국의 왕자 자리를 더 포기하고 용기를 한 번 냈잖아요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릴 때 애국 군인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나가니까 이스라엘끼리 싸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너 왜 그러냐 그리고 어제는 애국 사람 죽이 되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 들통이 나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바람광야에서 40년 삽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단계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모세는 항변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해내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 도와주셔야지 그때부터 40년 동안 눈도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초면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를 하나님보다 아마 더 잘할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못된 섬성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저는 경험해서 쫓겨와서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변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갑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라고 출애국기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못한다 그럽니다 절대 못한다 그럽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한다 그럽니다 말을 잘못해서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있습니까 장군하면 모세가 장군하면 하나님은 망군 이러시잖아요 아론을 거기에 버려뒀다 거기에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너를 볼 때 나같이 하나님같이 볼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핑계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는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하면서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늘 13, 14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실제로 여호수와 보고 물어보세요 여호수와 너 홍해를 가를 수 있어? 없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는 애국 백성들을 애국 군대들을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뒤에 끊임없이 추적해오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그 밖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테니까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 애국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때론 뒤에 애국 군대가 추적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와 주실 때에 다시는 너희들이 본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생애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우리 모든 문제를 다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